20세기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불규칙한 식사와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결코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됐습니다. 21세기의 건강화두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바쁜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맞춰 최고의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고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류의 미래를 추구하는 자연주의 기업 제주홍암가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제주의 향토산업을 이끄는 제주의 우수 기업입니다.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제주홍암가 우리의 장 속에는 유해균과 신체 대사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유익균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먹는 음식과 식습관에 따라 좋은 식이요법과 식습관이 장내 유익균을 만들어냅니다. 곡식 위주의 채식과 같은 식습관으로 장내 유익균이 많이 분포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곡물 유산균 발효 전문기업 제주홍암가는 영양이 풍부한 유기농 보리와 인체 대사 기능에 매우 유용한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미강을 발효시켜 소화 흡수율을 대폭 높인 웰빙 식품을 국내외 최초로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을 유산균으로 발효하는 제주홍암가만의 국내외 특허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건강한 힐링푸드를 지향하는 제주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타임즈 선정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 슈퍼푸드 보리 식이섬유소가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현미 제주홍암가는 보리와 현미 이 자연의 건강함을 가득 담았습니다. 제주홍암가는 정직과 신용 최첨단 생산시설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엄선된 친환경 유기농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홍암가는 식약청 지정 해섭시설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느 곡물보다 월등한 영양과 기능성분을 가지고 있는 보리와 현미를 발화시키고 제주홍암가만의 특허기술인 추나와 당화 처리 공정을 거쳐 과립형태의 건강한 식품으로 가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3년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에 선정된 제주홍암가의 창업자 이규길 회장 그는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국물의 영양소를 배가시키는 춘화 처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러시아의 농업자인 T.D. 리센코가 정립한 하나의 학설입니다. 이렇게 춘화 처리를 하게 되면 보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많은 성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효소가 증가되고 비타민이 증폭되고 특별히 많이 증폭되는 것은 아비노산입니다. 이렇게 춘화 처리된 보리로 우리는 원료로 해서 우리 식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곡물을 유산균으로 발효하는 기술을 통해 생성된 유용한 유산균 대사 생성물질과 발효를 통해 체내 흡수율을 높인 풍부한 통곡물의 영양소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제주 홍암과의 제품은 일체의 합성 참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식품으로 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원료에서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선별과 작업을 통해 생산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제주 홍암과는 언제나 건강한 먹거리 최고의 힐링푸드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 가파도에서 재배한 100% 유기농 보리를 사용해 만든 홍암 유기메가소 항암물질이 풍부한 현미의 핵심 영양소를 96% 이상 함유하고 있는 미강을 유산균으로 발효한 현미 참사리 제품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한 보리를 춘화 처리하여 유산균으로 발효한 메가소 제품 취반용으로 개발한 유기꿍보리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은 물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현미 잡곡밥 대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 자연이 키워낸 유기농 친환경 곡물을 사용해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유산균 발효로 소화 흡수율을 높인 미강과 보리에 풍부한 영양성분과 기능성 물질에 유산균 발효대사 생성 물질의 우수성까지 이 하나에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필요 영양분을 꾸준하게 부족한 현대인들의 건강을 이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 홍암관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 개발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문 연구원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주 홍암관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김치가 세계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발효식품에 주목하고 있는 이때 제주 홍암관은 당당히 세계로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손쉽게 제주 홍암관의 건강한 발효 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건강한 발효과학을 만들어가는 제주 홍암관 제주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았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최고로 으뜸가는 청정지역인 가파도의 유비농구리와 맑고 따스한 햇살과 바람 한라산 용암지대를 거친 최고의 물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명인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건강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 제주 홍암관 청정 제주에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았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최고로 으뜸가는 청정지역인 가파도의 유기농 보리와 맑고 따스한 햇살과 바람 한라산 용암지대를 거친 최고의 물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명인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연과 건강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기업 제주 홍암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